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난 24일에 폐막한 제46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천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.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62개 나라 1,5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중동 최대 규모의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8개 기업이 1,175건의 상담을 진행해 1,156만 달러의 실적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7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전시회 기간, 바이어와 지속적인 온라인 수출 상담을 벌여 추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